대구시가 2022년 협동조합 육성사업 수행기관을 2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. 올해 사업은 협동조합 발굴 설립 지원사업, 협동조합 성장 컨설팅 지원사업, 협동조합 협업 촉진 사업, 협동조합인 양성인 사업인 총 4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. 수행기관 모집에 따른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